ACA 오바마케오의 새해 프리미엄 월 보험료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를 맞아 건강보험사들이 10% 인상을 들고 나와 연방과 주정부들과의 기싸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ACA 오바마케오에 참여하고 있는 72개 건강보험사들은 2023년 새해 월 프리미엄을 평균 10% 인상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건강보험사들의 예상 인상률은 각 주마다 차이가 나고 있는데 물가가 비싼 뉴욕은 11 내지 46%나 올릴 것으로 예고한 반면에 프로리다는 4 내지 12%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건강보험사들은 물가급증에 따라 의료수가도 대폭 올라 월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월스릿저널은 건강보험사들이 요구하는 대로 10% 이상 인상을 연방이나 주정부가 허용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그와 근접한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건강보험사들의 내년 보험료 10% 인상 제한에도 개인적으로 오바마케어를 가입하고 있는 1,300만 명 이상은 월 보험료가 오르는 것을 거의 체감하지 못할 것으로 월스릿저널은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최근 성사 발효시킨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ACA 오바마케어에 대한 확대된 정부 보조를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 3년간 재연장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대된 정부 보조로 연방 빈곤손에 대변화되는 연소득 개인 5만 4천 달러, 부부 7만 3천 달러, 사인가정 11만 달러까지 정부 보조를 계속 받게 됩니다. ACA 오바마케어 가입자 1,380만 명 가운데 거의 대부분인 1,300만 명 이상이 정부 보조를 받아 정부 보조 후 매월 보험료는 평균 133달러에 불과한데 새해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카이저 패밀리 재단은 분석했습니다. 1,300만 명 이상은 확대된 정부 보조로 가구당 연간 800달러씩 추가 절약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소업체들이 종업원들에게 오바마케어를 가입하도록 지원하고 있는 경우 월 보험료의 대폭 인상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직장의보 제공을 의무적으로 요구받고 있지 않은 50인 이하 직장에서는 ACA 오바마케어 이용 시 회사 차원의 단체보험을 버리고 개인 가입으로 바꾸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릿저널은 예상했습니다. 2023년 새해 오바마케어에서의 보험료는 연방정부가 10월 초에 확정 발표하며 조정된 보험료와 정부 보조를 적용해 11월 1일부터 내년 더 번을 등록받기 시작합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